진짜 펑펑 쓴 거야 3,200 금액 나가는 거잖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50만 원 명품이나 이런 거 사는 것도 지금 며칠은 갖고 있었을 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아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 돈을 뭐 모았냐 어떻게 모았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가치관? 돈에 대한 그런 거는 뭐였냐면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17,18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훌쩍 직업 특성상도 그렇지만 같은 나이대 친구들보다는 더 여유롭게 벌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래 저는 막말로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부정되어 있지 않은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보다는 지금 내가 가장 예쁘고 젊은 이런 나이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뭔가 열심히 쓰고 즐기자 라는 인생을 살아왔었거든요 큰 문제에 불만이 없이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모아 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입이 없을 때는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좀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절약? 비슷한 그런 거를 실천하게 된 지는 최근 두 달 정도 됐어요 계기가 뭐였냐면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되게 저축이나 절약을 하는 그런 분들의 영상을 되게 우연하게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이런 것에서도 저축을 하고 이런 것에서도 아낄 수 있구나 근데 왜 나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인데 왜 모르고 이렇게 지나쳐왔지? 돈이 막 이렇게 새해 나가면서 생활했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거에 워낙 관심도 없고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근본적으로 제가 크게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뭐 웬만 원 몇 십만 원 이런 모든 물건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되게 크게 하 이걸 살까 말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내가 사...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크게 생각해보면 이게 신상이라서 오늘 사도 내일이면 또 그게 헌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신상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흔져보니까 뭔가 굳이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나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상황들을 대비해서 목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을 때 뭔가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르는 바보도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답니다 바보여가지고 되게 사소하고 소소하지만 언젠간 이게 크게 빛을 발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정지출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지금 집 월세 140만원이 무조건적으로 나가고 관료비 30만원 정도 그리고 각종 보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뭘 해도 기본적으로 진짜 최소 300만원이 들더라고요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있는 돈에서 까먹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3200만원 그냥 나가는 거잖아? 뭘 안 해도 숨만 쉬어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일단 핸드폰 요금 핸드폰 요금이 달에 진짜 기본적으로 30-40만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몇 년째 그렇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나가는 당연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큰 의심이 없었던 거죠 나는 남들도 30-40만원이 다 나온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내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30-40만원이 어떻게 하면 나오냐는 거야 나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내가 기억하지도 않은 심지어 내 지금 핸드폰에 깔려있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있는 그런 유료 어플들이나 이런 게 다 결제가 되어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20-30만원인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몇 년째 그렇게 썼던 거야 그럼 내가 최소 20만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한 1년에 240인 거잖아 바보같이 이게 돈이 그냥 나가는 거야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고 깔려있지도 않아 진짜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다 해제를 했죠 이제 통신사를 바꾸게 됐어요 최근에 몇 년 만에 그 바꾸는 통신사에서 혜택들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할인받고 뭐하고 뭐하고 할인받고 해가지고 통신사를 바꾸고 또 요금제도 어느 정도 변경을 하면서 고정적인 그런 지출을 이제 줄이고자 했는데 제가 지금 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데 통신사 혜택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거를 자세히는 모르고 실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혜택이 많더라고요 이걸 왜 몰랐는지 편의점 몇 프로 할인이라든지 공짜 영화를 본다든지 알고 보면 진짜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있고 아직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웬만하면 이것저것 날아보고 이왕 나도 똑같이 돈 내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남들처럼 혜택을 받으면 좋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마저 되게 귀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되게 무시하고 넘기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두 번째는 파킹 통장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원래는 보통 목돈을 모은다고 치면은 적금을 들죠 적금의 단점은 당장 손쉽게 빼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끌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파킹 통장은 그냥 통장에 두면은 연 1억 미만으로 연 2%가 이자가 쌓이는 그런 통장인데 이거의 정말 큰 장점은 그냥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빼 쓸 수도 있고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거는 매일매일 2%의 이자를 받아요 매일매일 밤 12시가 되면 그게 리셋이 되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몇백 원이라고 해도 내가 천만 원이 있었으면 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일해서 800원이라 치자 그 다음날 받았으면 1,800원에 대한 이자를 또 받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1,600원의 이자를 또 받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0원이든 몇 원이든 이렇게 불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가 그거에 엄청 큰 장점이 있고 제 1금융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맨 처음에 토스 자체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내 돈이 너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5천만 원 이하로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가 돼요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딱 5천만 원까지만 넣어두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면 딱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파킹 통장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토스 자체가 이 파킹 통장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정해진 만기 조건도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요 이게 받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800원 내일은 810원 이런 식으로 12시가 되면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되게 소소한 돈이긴 하지만 그걸 모으는 되게 재미를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토스에는 파킹 통장 말고도 만보기라든지 클릭해서 페이지를 들어가서 몇 원 받기 이런 혜택들 각종 이벤트 아닌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지루함 없이 쓰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밤 12시가 저는 기다려주시면 재밌거든요 근데 뭐 또 뭐 티클모아 티클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되게 사소하게 액수가 보이니까 저는 굉장히 토스 파킹 통장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장소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영수증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 커피를 마셨어 병원을 갔어 아니면 주차장에서 그 주차요금이나 영수증을 받죠 뭐 그런 거라도 장을 봤어 어쨌든 어느 우리가 지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플레이스 그 장소 등록을 하는 그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가 받은 영수증을 찍어서 인증만 하면 그거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방문한 곳이면 50원을 주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이면 10원 이렇게 하고 최대 하루에 5개씩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페이로 정립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나 뭐 했을 때 현금처럼 쇼핑을 할 때 쓸 수 있고 이거를 하다 버릇하면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어쩌다가 진짜 까먹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나? 그럼 그게 그렇게 아깝다? 최대 25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요즘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든 거 아니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가 있어요 일단 광역시나 좀 큰 도시들에서는 이름도 다를 거고 지역마다 주는 혜택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송도에 살고 있어요 인천 지역화폐를 저희는 이음카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카드인데 여기에 이제 현금을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인천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쓸 수 있고 다만 스타벅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엄청 큰 체인점이나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는 못 쓰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는 최대 50만원까지 10%를 캐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7월부터 최대 30만원 5%밖에 캐시백이 안 돼요 바뀌었어요 저도 이거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송도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언니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이 알려줘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도 모르게 이게 몇만원씩 캐시백이 쌓여있고 10%가 캐시백이 된다는 게 이게 엄청 커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윰카드를 아니고 다운 거 하면 너무 아깝고 근데 이게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는 한도가 제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애들 학원 이런 거 몇 개월씩 끊고 캐시백 받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많이 바뀐 건데 몰라 7월부터 갑자기 30만원밖에 안 돼요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사무소가? 그런데 가면은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아마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집으로 우편이 오거든요 검색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가장 사소하고 쉬우면서도 큰 방법은 배달 음식을 먹지 않아요 배달 음식 안 먹은 지 진짜 한 달 반 정도 된 거 같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움직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걸 너무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런 배달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킹 동장으로 매일매일 이자 몇백원 받고 네이버 그 장소 플레이스 등록해가지고 몇십원 몇백원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배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손도가 진짜 비싸요 기본 5천원, 8천원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왔던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눈에 보이 시작하니까 진짜 배달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도 1인분 배달도 잘 안되고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잖아요 몇만원씩 뭐 시켜서 먹는다고 다 남기고 버리고 이게 맨날 이게 연속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배달 음식 안 먹고 밀키트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다음에 계란이나 우유나 시리얼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거 토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먹을 수 있는 건 해먹고 있고 또 이제 부모님 집이 가깝기 때문에 엄마가 반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먹고 있고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밀키트가 웬 말이냐 밀크티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정말 살림을 안의 버릇하고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밀키트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밀키트도 어려웠어요 처음엔 어쨌든 배달 음식보다 훨씬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밀키트가 요즘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마시는 것도 진짜 많고 종류도 진짜 많고 그래서 밀키트 완전 러버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보는 것을 바꾸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즘 무력이 없어요 일단 저는 큰돈 명품이나 이런 거 사는 것도 사는 거였지만 진짜 쓰잘데 얘기 없는 답답한 잡동사니 이런 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별거 아닌 거에 돈 쓴 게 정말 심했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30평대 집에서 하나만 안 빠진 방 두 개가 창고, 옷방, 모든 그런 걸 하는데 그것마다 다 터져서 지금 다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저는 원래는 쓸모없는 거 사는 거 있는 것도 사고 비슷한 거 있어서 사고 정말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쓸데없는 거 아세요? 몇천 원 몇만 원짜리도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진짜 정말 사람 다 됐다 하면서 놀라고 계시거든요 하루하루? 이 나이 서른 먹고 보통 사람들이 이미 실천하고 절약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한다는 거에 조금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안귀어드냐? 평생 몰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 저는 되게 뿌듯해요 요즘 제가 제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10분의 1도 안 먹었더라 진짜 펑펑 쓴 거야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한 말이 너가 진짜 번도만 있어도 지금 집 몇 채는 갖고 있었을 거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을 때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난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진짜 제 직업 특성에서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왜 이러고 살았어? 그래도 후회보다는 이제라도 깨닫고 알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변하지 않은 거 가장 큰 하나는 각종 경조사 등 친구들이나 부모님 가족 생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비용은 예전과 다른 게 없이 여유롭게 지출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 같고 좋은 일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돈은 진짜 아깝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끼는 재미? 그걸 제가 엄청 지금 맞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토스 이자 맞고 이런 것들이 하루 루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12시만 되기를 맨날 기다려가지고 그거 안 하면 잠을 못 잖아요 오늘도 아꼈다 뿌듯함에게 잡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면은 저도 언젠가 되게 큰 목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재밌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조그만 작은 것들부터 이제 알아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다 눈에 보이고 이제 알게 되고 하거든요 티끌 모아몰 티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소한 동의지만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고 다들 이제 부자 되시길 바라요 이제 시작한 사람이어서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겠죠 이제 댓글이나 이렇게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서로 공유를 하면서 부자 파티하자고요 아마 내 업로드 영상 중에 가장 유익한 그나마 비교적 가장 유익한 영상이지 않았을까? 옛날에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이랬는데 이제 아깁시다 여러분 약간 이런 영상이잖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새롭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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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